선두 타자의 큰 타구에 우익수의 새색시 슬라이딩 캐치가 실패하고 타자를 맞추고 거기에 폭투까지 던지며 주자 2,3류의 위기가 되자 투수를 교체하는 최강의 CJ 이 위기의 후반부를 지금 시작합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투수가 일본 유학파 출신 등승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투수 옆을 지나는 땅볼 세컨이 백핸드로 잡아 빠르게 송구하여 원아웃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사이 3류 주자가 들어와 3대2의 스코어를 만들고 9번 김재훈 선수가 볼렛으로 나가고 5개는 곧 군대 가는 중출 성현수 선수가 들어옵니다 스윙! 그리고 주자뛰입니다 앉아 싸워 빠른 택으로 순식간에 투아웃을 만드는 최강의 CJ입니다 안 뛸려고 했대 안 뛸려고 했답니다 스윙! 투스트라이크 아 파울 팁 아 그리고 조금 높습니다 과연 결과는? 스윙! 삼진! 어려운 타자를 삼진으로 잡으며 위기의 불을 끄는 손송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쿠나 후디데스네 아 후디데스네 아 후디데스네 어? 일본사람이 이쁜노? 예, 강국구진데스데도 아유 일본사람인가요? 아유 한국인이죠 고정한국인입니다 아아 일본 학교를 거기서 다니고 오래 그만두고 나왔어요 아 거기서 야구하는건가요? 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몸이 안좋아지셔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 후디덴은 약간 후졌나요? 안 후졌나요? 후졌네요 아 미안했는데 이런 아재라서 미안해요 좀 많이 우졌어요 아하하하하 농담이고요 야구장은 좋았어요 여자친구 잘했나? 아 헤어졌어요 가슴 아프네요 가슴 아프네요 우리가 가슴을 노래로 담는다면? 가슴 시림이야기 살짝 삐껴 맞은 볼이 팬사업까지 날라갑니다 하지만 나이트에는 최고의 우익수 최정민 선수가 있습니다 원아웃 히트 투수 옆을 지나는 중간으로 1루에 나가고 5개는 100%에 출루해 민경석 선수입니다 어? 우익수가 팬사업까지 이동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잡고 1루까지 더블을 시도하는 최고의 우익수 최정민 선수입니다 아우 얼마나 멀리 치려하나요? 깔끔한 좌함으로 주자 1루의 찬스를 만드는 유선우 선수 그리고 5개는 매우 빠른 박병건 선수입니다 주자 뜁니다 아! 손에서 볼이 빠지며 주자가 편안히 또류에 성공합니다 유격수 정면 다블코스 아! 유실로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유격수 유격수 이야! 싱커 같은 직구 아우트 슬라이더를 건드렸지만 유 땅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오케이! 원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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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타석의 박수영 선수입니다 맥킨볼이 투수 정면 2땅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커브를 받아쳤는데 아! 볼을 한 번 놓쳤고 빠른 넥스트 플레이로 1루에서 아웃시킵니다 스트리아웃! 수비 꽝! 타격 꽝! 야맹증 미스터 손이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6월 12일 토요일 12시에 결혼을 하는데 13일 지종과의 경기에 못 나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리스타 손! 신혼여행은 시작 끝나고 가면 안 되겠니? 농담입니다 두 분의 결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와서 야당신님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고생하세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있어요 구독! 좋아요! 뿌잉뿌잉! 야! 너무 잘생겼어 내가 진짜 여태까지 야구단 중 쌓인여가 제일 잘생겼는데 감사합니다 살짝 높은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인코스 커브로 삼진을 잡는 김효균 투수입니다 하지만 손승선수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스쿼트하는 팀원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폭투로 주자를 2루까지 보내고 맙니다 유격수 정면! 런너의 안일한 주루플레이와 유격수의 빠른 판단으로 선행자를 아웃시키고 투아웃을 만드는 곧 군대가 하는 성현수 유격수입니다 아! 1루수 수비 위치가! 또 한 번 폭투로 주자를 2루에 보내고 힘들어하는 김효균 투수입니다 결국 볼렛으로 타자를 내보내고 그 사이 투자가 들어와 스코어가 5대2까지 벌어집니다 어우! 그런데 좀 부상을 입은 듯합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는 장은성 선수 아! 역시! 큰 걸 노리는 유선우 선수입니다 비껴 맞은 보리! 좀 짧은데? 어? 이야! 이번에도 먼 거리를 질주하여 3아웃을 만드는 최고의 우익수 최정민 선수입니다 최정민 선수! 당연히 우익수죠 우익수 너무 잘하시는데요? 지금 한 50m 뛰어온 거 보셨죠? 네 저 친구는 여기 있을 친구가 아닙니다 딴 데로 스카우트 얘기하기 전에 뭐.. 뭐.. 싸게 드릴게요 필요한 시팀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투수의 핵심이 뭔가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공 쫓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한국말 배우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사투리 안 쓰려고? 아니요 특별한 팁은? 빠른 다리 빠른 다리! 그렇지! 100kg지만 빠른 다리 100kg지만 빠른 다리 100kg지만 빠른 다리 오늘 유당 유당의 김태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야! 볼이 너무 좋은데요? 좋은 볼을 제대로 받아쳐 좌중이를 탈 만드는 누리 TLC 안방마님 김태훈 선수입니다 오늘 멀티루타의 장은성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결정부는? 히트! 이야! 하하하하 5대4 1점 차까지 추격하는 월트롬4를 쳐내는 장은성 선수입니다 이야! 멋져! 멋져!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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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아웃이 되며 최강의 CJ와 누리티의 CJ 경기는 5대4로 최강의 CJ가 승리합니다. 우리 선수선 여러분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